택배 시킨 적 없습니다. 자, 확인 들어갑니다. 사인. 사인. 오케이. 확인됐습니다. 물건 좀 안에 들어놔도 될까요? 들어오시죠. 내가 빙달의 앞바지로 보이냐? 어? 그날 그렇게 토끼더니 연락 두절되고 이렇게 불시에 교통사고까지 내면 어쩔 것이요. 어? 이걸 어떻게 해?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? 오랜만에 임창준 요원한테 조용히 연락 왔어. 어? 내가 이 교통사고 해결하는데 얼마나 혼쭐 났는지 알아? 어?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. 번호원님. 그 사고 때문에 우리 실험체가 손상된 것 같은데. 오류 생긴 거 아니요? 아니요. 전혀요. 간단한 조치로 수리 완료됐습니다. 그럼 지금 보금함은? 아, 지금은 충전 중이라 확인시켜 드리기가 곤란하군요. 곤란하군요. 하하하하하하 자, 그럼 지금 확인 들어갑니다잉. 쿵짝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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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애가 올 때가 돼서 관련 서류는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 다음번에 다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분명 경고하는데 보금함에게 오류가 생기면 이 손모가지를 걸게 될 것이오. 알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만 가지. 다음 보고를 기다릴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십니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